요즘 K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는 공격 포인트 1위를 달리는 울산의 김보경 선수입니다. 김보경은 그라운드에서뿐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하성윤 기자가 만났습니다. 김보경의 체력 훈련 모습이 카메라에 하나하나 담기고 며칠 뒤 인터넷 방송에 공개됩니다. 김보경은 자신의 훈련 노하우를 어린 선수들과 공유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익힌 슈팅, 드리블 훈련 등 재능을 기부하는 것 물론 일상생활도 공개하며 팬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벤투스전에서 찍은 락커룸 영상은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김보경은 유튜버 활동이 경기력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올 시즌 10골의 도움 6개로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펄펄 날고 있는 김보경은 드라운드 밖에서도 유튜버 KBK로 맹활약을 펼치며 팬과 함께 전성기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팬분들께서 굉장히 K리그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보답해야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훈련 영상을 찍고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이고 승리로 보답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KBK, SBS 하성룸입니다. 하성룸입니다. KBK업무 KBK에 있는